자, 이 문제가 뭔가 하면요. 전류에 의한 자기의 세계를 구하는 방법이 통상적으로 질문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. 무한장 직선을 가장 많이 물어보고요. 무한장 직선 전류라는 게 놓을 경우에 자기의 세계의 H의 값은 L분의 Ni가 됩니다. 암페어 턴 퍼메터가 되는데요. 자, 하나 잘 보셔야 되는 게 어느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는가 하면 이 L의 값은 자로 길입니다. 이게 놓으면 그냥 이렇게 바로 계산을 합니다. 그런데 원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은 뭐하고 같는가 하면 2파이 R과 같거든요. 그래서 이걸 이 파이 R분의 Ni 이렇게 푸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요. 그 다음에 원형 전류가 있습니다. 원형 전류 혹은 원형 코일로 물어봐도 마찬가지인데요. 이렇게 물어보면 H의 값이 2A분의 Ni가 됩니다. 권선수가 나오지 않으면 이 값은 1로 해버리면 됩니다. 여기에서 이제 마찬가지로 주의하셔야 될 게 뭔가 하면 R도 반지럼이고요. A도 반지럼입니다. 이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기본 이론 듣다 보면 이거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. 그래서 R하고 A하고 왜 다른지 하는 건 필요가 없고요. 똑같은 건데 나타내는 형식에 따라 조금 다르거든요. 자,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입니다. 솔레노이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. 무한장 솔레노이드 하고 물어보면 외부의 자기의 세계는 제로가 됩니다. 외부로 나오는 건 없거든요. 내부에서만 발생을 하는데 내부 자기의 세계가 Ni입니다. 암페어, 턴, 퍼메터인데 여기에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부분입니다. N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길이당 건선수입니다. 권수라고 하는 것은 가문수 말하는데요. 이 값은 L분의 T입니다. 그래서 텀퍼메터거든요. 자, 그 다음에 원형 이걸 물어볼 때가 조금 잘 보셔야 되는데 원형이라는 말은 환상이라는 말하고도 같고요. 링형이라는 말하고도 같고요. 무단이라는 말하고 같습니다. 무단이라는 말은 자른 단면이 없다라는 말이거든요. 그래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 거 말합니다. 마찬가지인데요. 외부를 물어보면 H는 제로입니다. 내부를 물어보면 H는 L분의 Ni이고요. 마찬가지로 2파이 R분의 Ni가 됩니다. 그래서 얼핏 보면 다 다른 것 같은데요. 이 세 개의 공식이 다 같거든요. 그래서 실제로 단어거든 원형 전류가 조금 다르다 하는 것. 자, 전류에 의한 자기의 세계를 풀 때는 이 세 개는 반드시 알아놓으셔야 됩니다. 이게 돌아가면서 시험에 놓으기 때문에. 자, 그러면 이제 이 문제예요. 이 문제에서 자, 평균 길이라는 게 나왔죠. 평균 길이가 40cm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R이 아니고 A이 0.3에다 이 말이죠. 자, 그 다음에 200회의 고일이니까 N이 200, 턴이라고 해도 되고 회라고 해도 됩니다. 그 다음에 5암페어의 전류니까 I가 5암페어 이 말이죠. 자, 철심 내에 자장의 세기 하고 물어봤는데요. 자, 이 부분을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. 왜 주의하셔야 되는가 하면 만약에 철심, 왜, 왜? 하고 물어봤다면 외부죠. 자기의 세기는 0이 됩니다. 이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. 그래서 문제상에 0이 있으면 일단 문제를 다시 확인을 하는 버릇을 들으셔야 됩니다. 안 그러면 굉장히 많은 실수로 하게 되거든요. 자, 이거는 이제 4니까 내부일 때 H는 L분의 Ni이고요. 만약에 R이 나오게 되면 2파이 R분의 Ni이죠. 만약에 이 공식이 생각 안 난다고 하면 풀기가 상당히 어렵겠죠, 당연히. 그죠? 자, 그러면 이걸로 풀어라니까 H는 0.4분의 200 곱하기 5절 그러면 이 값이 1000이 됩니다. 그러면 요걸 넘기면 동그라미를 하나 더 붙여주면 되죠.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날리면 얼마예요? 25, 00인 5절 자, 그러면 이 값은 얼마예요? 25 곱하기 10의 2승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요값이 답이 된다. 25니까 야가 아니고 야다, 그죠? 그래서 마지막까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요렇게 단위를 물어봤었을 때 요걸 반드시 맞춰놓으셔야 됩니다. 안 그러면 요걸로 답을 하거나 요걸로 답을 해갖고 틀리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반드시 풀어놓고 난 다음에 보기를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습관을 들으십시오.